3킬 5대스 3화C 마일드즈님 생각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킬 5대스 3화C 야 그래도 이게 우리팀은 매너가 굉장히 좋은편이네 어? 서로서로 탓을 안해 탓을 안해 서로서로 자기가 조금씩 못하는.. 못하고 있다는걸 인정을 하는거야 서로가 서로를 인정을 하는건지 발전 가능성이 있어 일단 이거 애니비아 너가 불러 먹어 젤라스는 그렇게 블루가 필요하지 필요한 캐릭이 아니니까 너가 일단 블루 먹어 정말 블루 필요한 건 바로 너야 먹어 먹어 부담가지라고 먹어 책임은 니가 져라 어? 젤라스가 짜증내면 너가 그 짜증 다 들어야 돼 뭐야 물음표 외쳐 노노 애니비아가 젤라스님 블루 훔쳐막는다 도.. 도둑 도둑 도둑놈 잡아라 잡아라 도둑놈 잡아라 제라스님 애니비아가 닌 블루 훔쳐먹었어요 잡아라 잡아라 이 도둑놈 이 도둑놈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발 밑에 이거 보세요 네 뭐 웅덩이 같은 거 이거 이거 어 이거 보세요 닌 블루에요 닌 블루 먹어봐 그렇지 세 개 정도 먹자 여섯 개니까 아 아 아 아 irgendwas 오빓 뺏 쫙 다 ㅇ 즈 vem ㅇ 어 깜짝이야 제라스 님 죽을 뻔 했어요 어 님 블루 먹었으면 님의 목에 걸린 현상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님은 방금 걸렸을 때 낯걸렸을 때 죽었을 겁니다 다행히 애니비한테 블루를 줬기 때문에 님을 안 잡고 그냥 간거에요 님을 잡게 너무 많은 시생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다이브는 블루 안먹길 천만다행이네요 제가 판단한 겁니다 저거 저거 잡으러 가자 이게 진짜구나 나 궁켜 딱 이거 안맞고 25원 딱 먹고 딱 좋았다 굿굿굿굿굿 뽀로로 뚜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대기 샤코 온다 샤코의 약점은 코야 코를 때려야돼 샤코는 좋았다 샤코 물리쳤고 이러면 샤코 계속 제가 묶고있는거기 때문에 사실상 한타 차면서 딜러는거보다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야아 이거 한명이 누구지 어? 한명이라도 썰애들 원하지 않는다면 나도 따라줘야돼 어? 한명이라도 용기를 잃지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을 지지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할일 아 잘먹고 잘살아라 에이퇴 아 잘먹고 잘살아라 어어 타워 이정도 됐으면 같은팀이면 양보해야지 부동집 맞으면 죽어 절대 맞아서는 안돼 오 들어간다 호궁에 줘야돼 호궁에 줘야돼 오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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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못잡아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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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가 집에가 타묘개검 하나 타묘개검 타묘개검 이게 구입을 해야되는데 어 오케 됐다 아 아 뭐야 오케오케 절대 절대 안대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끝까지 해 하하하하하하 어때요 이런상황에서 보통은 당황해가지고 전멸쓰기 마련이거든 딱 안죽는 각이라는걸 아는순간 전멸쓰지않았죠 이건 후에 분명히 상당한 도움이 될겁니다 부르고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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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조심 조심조심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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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자친구랑 어? 결혼을 할라고 장인하는 장모님을 처음 뵈러간거야 어? 그때 그 집에 들어간것처럼 조심조심 움직여 어? 발소리 하나하나도 조심하고 어? 화장실가면 오줌소리가 들릴까 혹은 병기 물소리가 크게 들릴까 걱정하는 그런 긴장감으로 해야 이길수가 있다니까 어? 푸시그런데 막들어가지말고 누누가 왜 항복하죠? 누누가 왜 뭐했는데 누누가 아주 좋은친구야 이거하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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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시간에 골렘이 강해진 시간이기 때문에 궁을 켜서 골렘 먹는것도 괜찮아요 이걸 먹다가 시간이 지체되면 이제 적팀들이 나를 와가지고 죽일수가 있거든 이럴때 와딩이 다 돼있어 그렇기때문에 어? 이런식으로 궁을 키고 빨리 먹고 도망가도 괜찮아 되게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상황들이 그리고 CS같은 경우 최대한 민현에게 웬만하면 양보하세요 왜냐면 지금 딱 탭을 보고 CS가 높으면 상대편이 경각심을 가져 야 야 우리 이럴때가 아니야 장난치면서 하지마 야 베인 CS 보이냐 그럼 남들이 야 이거 최선을 다해야된다 경각심을 갖거든 근데 CS가 낮으면 방심을 유도하지 그런게 이제 타워로 다이브해서 무리하게끔 만들거든 그게 우리 승리의 각을 만들어주는거야 아아 아아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 뭐야 근데 왜 찬성이야 뭐야 내가 언제 찬성 눌렀어 뭐야 이거 뭐야 아니 내가 언제 찬성했어 뭐야 이거 내가 언제 눌렀어 뭐야 이거 나 안 눌렀는데 왜 찬성이야 나 안 눌렀는데 나 안 눌렀는데 뭐야 뭐야 야 컴퓨터가 누른거라고 에이 내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있어가지고 얘가 판단한거라고 어 이 친구 이거 내가 더이상 눈물흘리는 모습 듣기 싫어서 어 컴퓨터가 판단한거야 비디오 판독하자고 그래볼까 베인님 섹스 키키? 어 나가 나가 어우 상종하지 말아야지 저런 친구들이랑 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어차피